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전주일을 빼고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그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입니다 지역이나 또 여러분 동네 일반 교회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현수막이나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아마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드의 후소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서 금식과 또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웃고 다니거나 떠돌고 다니면 군사님들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야단도 받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또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필리핀에서는 고난주간에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연해서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는 실제로 맞는 그런 모습들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처참한 채찍과 십자가의 형벌을 몸소 다 겪으시고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나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조주 지옥의 배경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가상 칠원의 마지막 완성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리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주님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의 몽예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에 매여있는, 뭔가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을 보고 창살 없는 감옥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스 12장 2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음메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철저하게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참석하신 어떤 세 가족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운명에서 해방받는다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여기에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평생 운명에 매여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무속인들이 푸닥거리하고 구타로 오면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일평생 했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밑에서 설거지하고 밥해주는 일을 일평생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운명이고 팔자고 그래서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주, 팔자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안에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름에 애군이 껴있으니까 빨리 이름을 바꾸라 개명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시킨 대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찾아가니까 집터가 좋지 않다고 집터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이사를 가라고 그래서 점쟁이가 잡아준 그 방향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고와 재앙과 질병과 저주가 계속해서 터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집안에 재앙과 저주가 들이삭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끊임없이 죄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순 사망이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는 그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과 방법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유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뭔가 응답이 없으면 자꾸만 율법적으로 틀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안 해서 뭔가 열심히 안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훈련을 안 받아서 뭘 봉사를 안 해서 뭐 헌신을 안 해서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람의 약점과 사람의 잘 잘못을 다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다 끝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환란과 어려움은 질책과 진노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진노는 심판과 죽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질책과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 틀 과거의 구습의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잘못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틀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망하도록 죄의 상태, 멸망의 상태, 심판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망해라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는 유기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필요하다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시험과 한란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잘못된 체질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예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와 전통과 종교에 완전히 매여서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한례 문제였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반드시 한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 틀린 잘못된 행위구원의 사상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의인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 수백 가지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심우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란 말이 무엇이죠 혈육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말합니다 그거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 오직의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나의 삶과 나의 현실 속에서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멍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짓도록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골롯에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얘기합니다 우상승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탐심, 탐심이 곧 우상승배와 같은 죄라는 겁니다 욕심, 탐심만 품어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의 멍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대심방 캠프를 하면서 어떤 새가족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새가족이 몇 년 전에 유황암에 걸려서 8번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폐 쪽에 뭔가 바이러스 균이 발견됐다는 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혹시 암이 전이된 것이 아닐까 혹시 암이 또 재발된 것이 아닐까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매일 밤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서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돈과 가난과 물질의 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건드린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가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제 문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 때문에 은혜 받는 부분에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어서 늘 경제 때문에 힘 빠지고 낙심하고 뭔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빌리퍼스 4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배부르고 풍부할 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배부르고 풍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궁핍이 찾아옵니다 빈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매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10편 23편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 고백한 겁니다 매일 죽음에 쫓겨서 하루하루 들판에서 길가에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생명을 겨우 연장시켜 나가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올의 그 어떤 위협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에도 다윗은 시말리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올은 악신에 잡혀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지금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지금 여러분에게 종의 멍해를 지게 하는 매게 만드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지금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과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아니 다 이루셨는데 다 해결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멍해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메이고 묶이는 일을 만들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난 그게 멍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멍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멍해처럼 메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생명구원의 축복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모든 종의 멍해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